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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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고 믿기도 힘들고 또 생명이 있다고 배워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보다 한 차원 위에 초인간적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암세포가 어디에 생기는지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T세포를 이동시켜 줄 수 있고 또 이동시켜 가지고 그 꺼진 유전자를 켜 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명이 하는 일이고 뉴스타트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겼을 때 그 놀라운 정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지금 아무도 어떤 과학자도 계란을 생명 없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의 치유는 모든 질병의 치유는 그런 차원이에요. 생명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어 주는 차원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치유가 되는거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할라 그러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버려요? 체중만 더 늘어나고 렙틴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더 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감소해 버립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하는 거예요?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단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탄수화물을 충분히 연소시킬 수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아 돌아가는 당분이 다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지방세포에 축척이 돼서 체중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철저히 생명의 그 능력 생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산아들 요즘에 이 조산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애들도 옛날보다 더 많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들이라는 말은 미수가 40주가 되어야 되는데 뭐 30주만에 태어났다든가 그렇죠. 이런 애들은 이제 미숙아를 그러는데 이 미숙아들은 어디에 넣어가지고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체온 조절입니다. 계란도 속에서 병아리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병아리가 되어 가고 있는 병아리가 완전하게 돼야만 이 병아리들도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병아리가 되어가는 과정 21일 이내에서는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엄마가 품고 있어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밖에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윙 돌아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체온이 충분히 올라갔다 하면 그게 또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비싸죠. 그리고 이제 또 습도 조절도 해줍니다. 습도 조절도 그래서 습도가 너무 많아도 안 좋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습도가 올라가다 그러면 자동으로 꺼지고 또 습도가 너무 건조해졌다 그러면 그 습도가 다시 켜져서 이렇게 자동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 인큐베이터가 비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콜롬비아,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마약 생산하고 참 살기 험한 나라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데 요즘 마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청소년들이 이 미숙아를 너무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국립의과대학에 이 미숙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썼느냐 하면 예산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해서 엄마가 와서 품고 있도록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돈 많은 집 애기들은 인큐베이터 24시간 있게 하고 그래서 쭉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돈 없는 가난한 집 애들이 회복을 잘하고 잘 성장할까요? 돈 많은 집 애들이 회복 잘하고 성장을 잘 할까요? 가난한 애들이 성장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보다는 어디가 더 나은 거야? 엄마 품이 더 나은 거야.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기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콜롬비아 이과대학에서는 너무 놀라서 이걸 학교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치료법을 권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캥거루 맘 케이라고 불러요.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사람도 캥거루처럼 애기를 품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진도 등장하고 인큐베이터가 남아 돌아가는 미국서도 일부러 엄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아직도 호흡기도 달고 굉장히 안전해요. 가슴에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 이 아기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엄마도 모르는데 엄마 체온이 올라가? 놀랍죠. 그렇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엄마는 아기 체온이 떨어진 것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아기에게 체온계를 꽂아 놓으면 양문이나 아기 체온이 어떤 때 쭉 떨어진다고 엄마는 품고 있는데 그냥 엄마 체온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체온이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엄마 체온이 또 떨어지고 엄마가 인큐베이터예요. 기계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겨났냐 하면 이게 제가 이 고등학교 댕길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 아 아 아 아 그 말은 체온이란 말이에요. 온도 Thermal Synchrony 이라고 불러요. 동조 현장이라고 불러요. 엄마는 여러분이 여러분 체온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오세요. 청량료로 보낼 테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우면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체온을 조절할 수 없어요. 내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땀을 냅니다. 내가 땀을 낼 수가 없어요. 땀 내기 시작해 볼래요? 천만에. 그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유전자를 조절해서 땀을 생산하도록 하죠. 그러면 땀이 나서 피부가 축축해지면 그것이 건조되면서 열을 뺏어가서 체온이 내린다.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관한, 우리 몸에 관한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는 없고 이게 다 인간을 만드시고 유전자를 만드시고 유전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또 오늘 치과에서 욕봤어요. 이빨 이제 생겼죠? 우리는 자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체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내 체온을 조절해야 된다. 내가 자꾸 나를 조절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누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뜨려고 할수록 깔아앉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내 몸은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뜨죠. 부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믿지를 않아. 당연히 뜨게 되어 있다고. 물에 떠서 가만히 있으면 떠요? 안 떠요? 떠요. 수영 못하시는 분은 아직도 안 뜬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떠요. 당연히 떠요. 이만큼 숨 쉴 수 있도록 딱 뜹니다. 분명히. 그거를 믿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뜨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떠요. 뜨게 되어 있어?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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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앉히만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몸 또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모든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뭐만 잘 해주면 돼? 기본,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면 돼. 즉, 뉴스타트만 잘 해주고 있으면 내 몸 속에 나에게 필요한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이 엄마 보세요. 편안해요, 안해요? 만약 이 엄마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애를 인큐베이터에 못 넣고 내가 안고 있으니까 큰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체온 조절 센터,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 와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비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체온이 조절이 되게 되었어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뭐예요? 안해요. 내 뇌에 있지만 내가 내 뇌에 있는 그 뇌 세포를 내가 조절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와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 에너지가 와서 내 뇌 팔을 조절해서 나의 체온 조절, 중추를 조절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조절이 되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 조절도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지면 사람이 두려워지면 점점점점 사람이 감성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즉 이성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비합리적인 생각을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착착착해서 이래서 이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따졌는데 바로 어떻게 된 판이지?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그동안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호화롭게 사니까 미국이 천국 같더라고요. 이거 천국 아니냐?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꽃이 펴 있고 이쁜 나무들이 있고 돌아보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이거 뭐 천국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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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벤츠가 두 대가 딱 차고 안에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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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여러분 어? 어? 우리 그 연세의대 동기생 친구들이 어? 그게 이제 어? 제가 살던 곳이 뉴포트 비치라는 그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요. 어? 바닷가에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 우리 집에 와야 제일 비싼 술이 있고 어? 수영도 할 수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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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산다는 게. 네. 그때 이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어? 이제 잡담을 나누다가 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야. 만약 내가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내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 될 형편이라면 나는 안 살아 나는 죽어 그 어떻게 사냐? 그 자식 그거 미친놈 아냐? 중고차 타야 될 형편이면 안 살고 죽는대요. 그 자식이 누구게? 그 미친놈이 누구게? 그게 이상구였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 진짜 웃기지도 않는 말인데 그거를 스승 없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웃겼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잘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 집에 캠핑 가는 차 있잖아요. 캠퍼카라 그래요. 안에 침대 있고 냉장고 있고 부엌 있고 그것도 있고요. 하여튼 멋지게 살았어. 그러니까 쪼들려 가지고 차도 새 차 못 사고 중고차 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돈 잘 벌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댕기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좋은 술, 비싼 술 마시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 제가 병원으로 출근하려고 아침에 벤츠를 다 몰고 병원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닐까?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대요. 갑자기 암 걸렸을지도 몰라. 검사를 해 봐.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두렵고 싶어서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잡신이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인생을 삶을, 이 술 먹고 이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삶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제 속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연결이 되면서 무슨 두려움까지 갈게? 암 공포증까지 갈게. 왜? 내가 암에 걸렸다면 이 좋은 인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요. 그게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누가 넣어주는데. 악령이 넣어주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악령이 넣어준다고 확실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은 마귀가 누가? 마귀가 악령이,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드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 나쁜 생각, 나쁜 뜻은 누가 넣어주는 것이다? 악령이 넣어주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우리가 여자들이 특히 뭐라고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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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생각한대. 자기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막 쳐들어온다고.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공포증이 자꾸 드니까요. 이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냐. 저는 그 당시 너무 호화롭게 살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뭐냐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은 중고차도 못 사가지고 난린데 나는 벤츠가 왜 두 대면 왜 캠핑카가 있고 왜 보트가 있고 너무 뭐예요. 격차가 너무 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지? 이상구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뭐예요?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지사한 마음이 제 속에 교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점점 공포증에 빠지니까 밥맛도 없어지고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점점 빌빌해지고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두려우니까 이제 아기들은 두려우면 엄마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엄마 품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겨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를 뭐예요? 안아.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야. 무실론자야. 그러니까 이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계셨던 그 당시에 장모님이 부적을 보내 왔어요. 부적. 그 장모님이 그 당시 애 엄마, 애기 엄마, 애들 엄마가 저 뭐야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남동료 외동딸을 미국에 보내 놓고 맨날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맨날 무서운 거야. 이서방한테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야.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서방 4주, 이서방 8자를 자꾸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맨날 점쟁이가 7월달까지는 괜찮겠는데 8월달이 되면 뭐 이래서 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거를 미국에 보내서 사위가 지니고 있도록 하면 애군이 들지를 뭐예요? 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믿거든.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30만 원 뭐 40만 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 받을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한심하게 찢어서 버리고 했는데 여러분 암공포증이 탁 트니까요. 그거를 못 찢겠더라고. 세상에 한국 저 뭐예요? 뭐 미아린지 청량리 뒷골목에 점쟁이가 썬 만든 부적을 미국에 벤츠 타는 의사가 못 버리겠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말 안 되는 것을 옛날에는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이제는 그걸 못해. 왜? 이것을 찢다가는 뭐예요? 암 걸리면 큰일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이상구도 그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그렇게 표현하다고 내가 나를 봐도 웃기기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내가 나를 봐도 웃겨요. 웃기는데 버릴 수가 뭐예요? 없어? 못 버려? 못 버려? 그래서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강박증이라고 그래요. 나도 이게 웃기는 거지만 매달리지 않을 수가 뭐예요? 그게 두려움의 힘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양령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반대하시고 이것은 악령이고 이 악령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쫓아내 주실 수 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네 아 참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아 그래서 그래서 그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미국에서 벤츠를 타고 최신 과학적 시설이 된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으니 웃겨요? 안 웃겨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악령에 내가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있는 거예요. 풀풀을 털치고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악령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악령이 사로잡고 있을 때는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나고 그다음에 그래 기도하자 해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해도 기도, 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악령이 내 팔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 쪽의 생각은 잘 나는데 이 성령 쪽에 하나님 쪽의 생각은 전혀 안 나요. 그럴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박사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 못하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정답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내 팔을 어지럽혀서 기도가 안 되도록 정신도 집중이 안 돼요. 막 복잡한 것만 자꾸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을 불러? 목사님을 불러? 좋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맨날 목사님 힘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때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취하고 있으라 하세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는 말이 안 나오지만 제 마음으로는 제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자,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령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뭐 무슨 말을 할래? 말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도관도. 그래서 악령은 하여튼간에 기도를 관두게 만들면 성공이에요. 왜? 내가 기도를 관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입으로는 할 말이 없지만은 내가 끈덕지게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도움이 돼요. 자, 네가 방해를 해가지고 입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쳐봐. 그래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단아, 너는 이제 물러가거라. 내가 뭐예요?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취하고 있으면 한 5분, 10분 후에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아, 기도하고 싶은, 기도할 말이 뭐예요?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전투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투쟁. 그래서 여러분이 자, 내가 암호 환자면은 아, 자꾸 뭐 신미정 씨도 낳고 김성욱 씨도 낳고 뭐 누구도 낳고 누구도 낳고 아, 그런데 나는 안 낳을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꼭 너는 안 된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인 사단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아니다. 사단아,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뭐예요?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 나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한다. 나는 희망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가면, 뉴스타트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뭐예요? 믿는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거 안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쑥스러워서 못해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무 소식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식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기도 들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요. 그럼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안 해? 안 하지? 너는 이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 뭐요? 안 하고. 너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 포기해.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에 응답을 안 하면 쟤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포기 안 할걸요? 이산구한테 배웠으니까 포기 안 할걸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사단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너는 포기해.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냐면 응답을 안 했는데도 계속 믿음을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봐. 너 봤지? 내가 응답 안 해도 쟤는 포기 안 했잖아. 나를 절 믿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물러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포기하지도 말라. 나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투쟁은 아주 끈덕진 투쟁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땐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이제 내가 자, 그럼 웃자까지 까요. 그래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웃는데 이게 잘 되나요? 왜? 쑥스러워. 그렇죠? 이 쑥이란 게 사람 잡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웃는 연습을 하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이 내 혼자서 웃는 연습을 하는데 왜 내가 나한테 쑥스럽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옛날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냐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잘나갔어요. 잘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친일파라고 해도 될 만큼 일본 사람처럼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뭐예요? 국비장학생 이래가지고 딱 해서 엘리트로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는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그 만주에 요새 말하면 장춘이죠. 그 장춘이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수도를 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수도라는 말이죠. 신경. 그게 장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경제국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식민지 만주가 다 식민지죠. 식민지 개척 정책을 펴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거 가담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뭐요?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호화롭게 막 잘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만주 중국 사람들이 뭐예요? 일본 새끼들 뭐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일본 새끼들이니까 급히 도망을 가야 된 거야. 급히 도망을 안 나갔다면 이상국 국적은 지금 중국 국적일 거예요. 그때 도망 안 갔으면 그거 다 중국 사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뭐예요? 남아있으면 죽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와서 일본 사람들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만주의 장춘에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이 무시무시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맨 어디 가든 죽여라. 저놈의 새끼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러시아 기총 소사를 해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기차 같은 칸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1 내지 반은 다 팔 떨어져 나고 배가 터지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있었던 거야. 그때가 제가 만 두 살 때 저는 기억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두 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얘가 키가 팍 모여 주고 있는 거야. 기력이 없는 거야. 어릴 때부터 기력이 없는 거야.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맨날 맨날 배탈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소화력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이 형편없었어. 그러고 어리버리한 거야. 어리버리. 어리버리한 거야. 어리버리한 거야.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런 애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맨날 아픈 거야. 면역력이 다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아픈데 그 당시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해방이 돼가지고 이게 친일파 비슷하게 돼가지고 배척을 받는 그래서 술 잡수시고 면역력 떨어져서 폐결했고 요소를 하셔버렸어. 너무 잘 나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누구누구는 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 동생은 우리 삼촌이죠. 또 일본 육사 들어갔다가 또 뭐예요. 우와 막 폼 잡고 완전히 일본 모범 국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가시고 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 가난하지 이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 아팠다 하면 한 달씩 아픈 건 보통이야. 그래가지고 아픈 건 낫고 학교 가면 꼭 내가 전학생 같아. 선생님도 낫고 애들도 낫고 응 그래가지고 애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상구라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에 왔는지 아는지 그것도 몰라 맨날 빠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제 출석 불렀잖아요. 부르잖아요. 이제 애들은 누구누구 예! 예!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갔다니까요. 저도 걱정스럽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용기도 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자신 없고 이래요. 학교에서 맨날 얻어터지고 싸움도 할 줄 모르니까 진짜 100% 쪼다였지 쪼다 중에 쪼다 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푸 얼짱 몸짱 아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이 멋있다 멋있다 임상욱 선생님 멋있다 그래 남자는 저렇게 저렇게 생겨야 돼 목소리도 굳고 참 멋있다고 생각한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저 담임선생님이 되어서 저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우연히 우리 집에 한번 방문을 온 일이 있어 그런데 그때 누가 집에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 동생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참 미인이에요. 임상욱 선생님이 이모한테 반해버린 거야. 그때부터 상구한테 잘해 주려고 특별 대원을 자꾸 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분은 반장, 부반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때가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난데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임명할 것이다. 저도 앉아서 듣기 왜 그러실까? 부반장 두 사람 있어야 될 이유가 뭐요? 없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고 뽑았어요. 뽑고 나서 이제 담임선생 직권으로 임명 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런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두 scatter. 흐들흐들흐들. 세상에 내가 어떻게 뭐하냐.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선택하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쑥스럽다는 거. 쑥 때문에 뉴스타트가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쑥에 지면 뉴스타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소견 발표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장, 씩씩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그 다음에 이제 부반장. 짝짝짝. 그 다음에 이상국. 제2부반장.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똥 돼버린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똥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막 와아아아악. 담임선생님. 여러분, 봤게 안 봤게? 담임선생님은 이제 이 3부분을 감투를 하나 씌워 놓으면 뭐예요? 귀가 좀 살아가지고 애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담임선생님은 이제 끝나고 경부실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상구야, 네가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냐. 네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네 바뀌게 해 주려고 부반장도 일부러 시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가 바뀌게 해 주려고 하면 이거 큰일인데 앞으로 장례가 참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참. 그래서 그날 그 담임선생님이 말을 듣고 그때는 뭐 디립다 걸어 댕겼잖아요. 집까지 걸어 갔는데 이제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책가방 들고 집으로 걸어 가면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안 돼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맞아. 다니면서 막. 이게 벌써 시간이 넘어갔어.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럼 뭐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생각해 보자. 뭐부터 바꿀까? 뭐부터 바꿀까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재미있는 웃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잖아요. 배꼽을 잡고 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웃어도 저는 그 웃음이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웃음지가 않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나도 저렇게 좀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웃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내가 웃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 나는 지금 보니까 안 웃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 인생을 힘들게 바쁘게 살다 보면 웃을 시간이 뭐예요? 없어. 진짜 여러분이 웃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한다. 나는 변할 거야. 라고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나는 변한다고 변해야 돼. 안 변하면 이거 맨날 중3, 고1, 고3, 대 이거 이러고 어떻게 될까요? 빨리 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창문 다 닫고 책상 위에 그때 이 하얀 알루미늄태 동그란 거울이 있어. 그거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런데 얼굴이 굳어가지고 웃는 표정이 안 나오더라고. 나는 내 마음에서는 웃었다 싶은데 하나도 웃는 얼굴이 아니야. 눈으로 보니까. 나는 웃었다 싶은데 이게 웃는 얼굴이 아니야. 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 세게 웃자. 그러니까 조금은 웃는 얼굴이 돼. 그래서 세게 그런데 한 서너 번 하니까 어떤 놈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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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러지? 아무도 없는 거야. 집 안에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 들렸거든.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고 앉았다. 그러니까 또 에이! 또? 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는 거야. 그게 나야.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이상구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야.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야.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구가 있어. 그게 왜 그래요?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는 누가 만들어놓은 상구예요? 하나님이 그래, 상구는 맞다. 네가 변해야 된다.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상구고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상구를 그냥 쭈그러들게 만들려는 뭐예요? 악령이 나를 누른다고 와 내가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두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나를 참나라고 그럽니다. 참나 불교에서는 진아 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것을 뭐예요? 거짓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아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아를 버리라는 말은 거짓나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거짓나를 극복하라. 내가 변하지 못하도록 변하려고 하는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나가 있다는 사실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나가 방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쑥스럽게 만들래요. 그래서 쑥스럽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 흐헤 이러고 그때 제가 악령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그 소리 여러분 사람을 쑥스럽게 하는 그게 여러분 굉장한 힘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들고 나를 억누르는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아 그때는 악령이고 뭐고는 몰랐어요. 그때는 아하 두 나구나 그런데 이 두 나 중에 나는 어느 나를 선택한다? 참 나를 선택한다. 변하고 싶다는 상구가 맞다. 아시겠죠? 나를 쑥스럽게 하는 그래서 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자식은 나로 취급하지 뭐요? 말자! 딱 그렇게 겨우 째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거울밖에 또 오셨습니다. 이색기가 또 꺄유 꺄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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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through 그래서 그걸로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가니까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애들이 저를 보고 이 새끼가 달라졌어?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뭐예요? 이런 애가 좀 생기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소리내서 웃기. 그래서 이제 으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시끄러운 새끼야. 아 투쟁하는. 그거 일주일 꼬박 이제 하고 나니까. 아 학교 가던 뭐예요? 하하하하 웃음소리가 나와. 그 웃으니까 애들이 하하 이 새끼 웃어. 그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가 이제 뭐예요? 좀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 내가 선택했고 내가 변하고 뭐예요? 이따 아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여름방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성공했는데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내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 하면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 외갓집에 갔습니다. 그때 큰 사과 과수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 한복판에 서가지고 이제 목청 키우는 연습부터 야호 하고 막 그러니 막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고 하는데 막 놀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막 야호 하고 막 하하하하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갔죠. 그간 데 어느 날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해요. 제가 뒤에서 하하하하하하 이랬더니 애들이 상고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와, 쟤끼 저거 변했어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해주고 그때부터 친구가 생기고 그때부터 소위 리더십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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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서 세상에 맨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본래 이러니까 나는 가망없다 이거는 거짓나가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뉴 스타트를 해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의 거의 모든 질병을 제가 체험하고 치유받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거를 꼭 쑥스럽다 쑥스러워서 시작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빌라가 있는데 빌라 4층에 사는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와서 이제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세요 빨리! 그러고 있는데 그 4층에 사는 여자가 빤츠 바람이라서 못 뛰겠다는 거야 빤츠만 입었으니까 어떻게 뛰냐 쑥스럽다 그 말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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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막 그래도 괜찮다고 아무리 뛰라고 해도 하아 못 뛰겠어요 뭐 이제 이러고 이제 핸드폰으로 그때 이제 소방관이 탁 생각이 떠올란 거야 안 뛰면 빤츠도 탑니다 그랬다고 빤츠도 터 안타 그러면 궁뎅이 꺼정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뛰었대요 뛰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동아일보에 뭐라고 났어? 그 여인이 정말 뭐요? 용감했다 그러지 뭐 빤츠 바람이더라 이렇게 신문기자가 쓸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쑥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쑥이란 건 아주 강한 것 같지만은 내가 도전하면 쑥을 쑥 눌러주면 쑥은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쑥을 이기고 긍정을 웃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노래하는 연습 연습을 꼭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였죠 하셨어요 하 tortoise 하driven 음 음 음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